치료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명윤리학에서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통상적 수단과 예외적 수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통상적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일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액이나 산소공급 그 음식물 제공하는 것을 통상적인 수단이라고 하고 예외적인 수단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그 생명이 거의 끝이 온 분들한테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또 항암치료를 적극적으로 새로 나온 그런 방법이라고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예외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수단은 그 치료집착에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균형적 치료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봄에 해당되는 거는 균형적인 치료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인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환자한테 고통을 많이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치료 방법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별로 없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불균형적 치료 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의료집착의 의료집착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속하는 것이 이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가 여기에 속하게 되면서 여기 이것을 중단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윤리적 판단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필요하게 되겠는데 여기서는 통증 조절이나 위생관리 영양분과 수분공급 산소의 단순공급 이 네 가지는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네 가지는 통상적이고 균형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환자나 그 보호자한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에 대한 권리는 그 문제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치료집착의 포기는 어미일이 말해서 이제 치료집착을 포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단계는 엄격히 말해서 환자가 결정할 문제는 사실 아니고 의학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로 대체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임상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썼다고 해서 이 환자의 의견만을 100% 다 존중할 수 없는 일이 일선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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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